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만약에 뭐 다 있다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주 패서라도 공부를 시켜야 된다 안 시켜야 된다?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론과정도 공부를 했고 기출문제집도 공부를 했고 지금 예상문제집을 공부를 하고 있거든. 그럼 지금은 이제 한번 약 80일이라면 문제 위주의 공부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이론이 저절로 공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는 이 백서는 113문제가 아마 나와 있을 거거든. 그 113문제인데 이것만 딱 하면 이거를 가지고 8월달에 8월달에 한 20일 남았거든. 20일 동안에는 이것만 갖고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월달 10월달에 되면 동형 모의고사가 있답다. 이제 동형 모의고사 160문제거든. 저는 문제를 낼 때 가능한은 중복되는 지문을 안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160문제만 나중에 9월달 10월달에는 160문제만 공부를 딱 하면 돼. 맞다 맞다 맞지.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일주일 정도 남가 놓고는 시험장에 가지고 하는 100개 지문이 있어요. 100개 지문. 그것만 딱 들고 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만 암기를 하는 거라. 작년에 100개 지문 중에 6개가 정답으로 나왔어요. 그럼 합격이다 합격 아이다. 합격이지. 이게 절차법은 법에 개정이 되지 않고 출제했던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면서 말장난을 치는 거거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성공시법 밴드의 합격 보장만 있답다. 8월달 9월달 10월달 12회. 모의고사 매주 24문제씩 나간다 안 나간다? 24문제씩 나아가고 있죠. 목소리가 지금 자꾸 다운되고 있어요. 그 말은 합격 보장만에 가입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다운이 된다는 것은. 그게 매주 24문제가 나가.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10번이 남았다면 240문제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여기 100문제라고 칩시다. 100문제. 동양 모의고사 160문제 하면 260문제. 그 다음에 24문제를 10번 하면 240문제잖아요. 그러면 최소 600문제는 된다 안 된다? 그럼 합격이다 합격 아이다? 합격인 거예요. 우리는 공시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150문제만 딱 공부하면 되거든. 150문제 속에서 시험문제가 다 나오는 거예요. 절차법은 응용이 없습니다. 민법은 실체법이기 때문에 응용이 있거든. 우리 공시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응용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내는 거예요. 원리를 묻는다? OX를 묻는다? 원리를 묻는 게 아니에요. 민법은 원리를 묻거든. 이거는 OX를 묻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막판에 가면 암기를 해야 되는 거라. 맞다 맞다? 맞아요. 잔소리 뭐니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기가 합격 보장만에 가입을 하고 싶다면 부동산 공시법 밴드 밴드 공지사항에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아무나 가입 못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같이 공부를 하는 사람 얼굴을 맞대고 있는 사람한테는 기회를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세 번 이상 시험문제 안 내면 탈락입니다. 전부 다. 탈락인데 여기 우리 학원에서는 탈락시켰다 안 시켰다? 안 시켰어요. 제가 알고 있으면 안 시켰어요. 모르면 탈락시킨 겁니다. 왜냐? 아는 사람을 거기에 탈락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돼요. 그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옆에 우리 이게 해설이 옆에 딱 나와 있거든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딱딱딱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죠. 책에 다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처음에 가보면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으로 묶은 것은 이랬었거든. 자, 보세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기와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가압류 등기와 가압류 등기와 저당권이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가압류는 어디에 합니까? 갚구해야지. 갚구해야죠. 저당권은 어디에 합니까? 을구해야지. 그럼 국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다르면 순위번호다? 접수번호다? 접수번호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 답은 이겁니다.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이외가 있거든. 만약에 소유권에 가압류가 들어왔다면 소유권은 안 씁니다. 그러나 전세권에 가압류, 저당권에 가압류라면 앞에 전세에 가압류, 저당에 가압류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돼요. 그럼 안 썼다는 것은 소유권입니다. 그러면 기억은 X예요. 두 번째 가등교 제3자의 명예일 때 봅니다. 본등기는 제3자 명예 등기에 우선한다. What the why is it?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갑이 을에게 가등기를 했거든.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소유자는 누구다? 갑. 갑은 병에게 매매를 했다. 이 말을 그럼 나중에 을이 본등기를 해야 돼요? 해. 그럼 정리합니다. 이 3번이 우선이다. 2번이 우선이다. 2번. 이걸로 문자로 말하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무슨 순위? 가등기 순위. 그럼 이거는 몇 번이다? 2번. 이거는 몇 번이다? 3번. 그럼 이거는 5다. 5이다.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디그선이 있잖아요. 지문으로 띄우거든. 띄우는데 답으로 만드는 문건은 아닙니다. 그럼 핵심은 이거예요. 건물만에 만에 관한 뜻의 부기등기가 없으면 토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항상 공부를 하세요.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합니다.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은 별개입니다. 별개. 그러나 이거는 집합건물입니다.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은 하나다. 하나이다. 하나. 그럼 이 건물에 대한 효력은 토지에 대해서 당연히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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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서에 단서에 건물에 만이라는 표시가 있다면 토지에는 효력이 있답다. 없지. 그럼 건물에 만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이 건물하고 토지는 하나다. 하나이다. 하나. 이거를 지문으로 띄우거든. 띄우는데 답으로 만드는 문건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는 오더와이다. 오. 띄우러가 리얼은 갑니다. 등기간의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립이 저장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오더와이다. 오. 그럼 여기서는 이 세 개 지문을 시험장에 띄우거든. 띄울 때 보세요. 등기는 정남이다. 전산정보처리조립이 저장된 때 뭐 됐다? 접수됐지. 맞아요? 네. 그러면 등기간의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부터 물건이 변한다. 오더와이다. 오. 그러면 이 글자에 이 글자가 와도 돼야 안 돼요? 돼. 그래서 여기에 등기간의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립이 저장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다. 그럼 결론은 이 두 개를 묻고 보세요. 이 두 개는 다 같은 말이다. 같은 말 아니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같은 말. 오케이? 돼. 그러면 이거는 오더와이다. 오.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상속인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 잃은 등기를 하지 않고 그 부동산을 양도하여 피해 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양수인 앞을 했을 때 효력이 없다다. 있다다. 자 여러분들 공부를 다 할 때 여름만 딱 하세요. 사망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상속 등기를 하고 넘기느냐 바로 넘기느냐 이 말이거든. 오케이? 답을 딱 가져갑니다. 전부 다 바로 넘기입니다. 그런데 한 개만 예외가 딱 있어요. 그게 유정입니다. 유정. 자 정리합니다. 유정은 등기된 부동산을 유정할 수 있답다. 에이체. 그럼 상속인 거쳐요? 안 거쳐요? 안 거쳐요? 미등기 부동산을 유정할 수 있답다. 이때 특정 유정은 상속인 명의로 버드는 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나 포괄 유정은 상속인 명의로 버드는 게 한다는 다 안 하면 답만 딱 하세요. 사망이라는 표현이 딱 나오면 유정에서 미등기 부동산 특정 유정만 상속인 명의로 버드는 게 하고 넘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럼 그거를 가장 알기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글자를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는 부자지간입니다. 부자입니다. 등기부는 지금 이것밖에 없어요. 아직 없어요. 아버지 사망했어요. 소유자는 누굽니까? 을. 그런데 아직 상속등기 안 했어요? 안 한 상태에서 을이 병에게 매매할 수 있다. 이제 왜죠? 그러면 을은 상속등기하고 등기를 넘겨야 되느냐? 오케이? 바로 넘겼느냐? 이 말이거든. 맞아요? 그럼 정상적으로 하면 이건 넘겨야 돼? 안 넘겨야 돼요? 넘겨요. 그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바로 넘어갔어. 자 결론은 이겁니다. 여기에 소유자 누구다? 병. 여기 소유자 누구다? 병. 이래 해도 병. 이래 해도 뭐다? 병. 그럼 이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 그러면 하면 끝까지 하는 전부 다 유효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통과됐어. 그러면 이제 다음은 됩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 이렇게 옵니다. 혈액의 설명으로 옳은 것 이래는 않았어요. 자 풀어봅니다. 2번 저당권에 설정된 후 1번 전환 1부에 부기등기가 이래는 경우 배당에 있어서 2번 저당권이 부기등기에 우선한다. 오덱시다. 잠깐만, 잠깐만 보세요. 여기에 1번에 저당권이 있지. 그러면 저당권에 이전할 수 있다. 있다. 그럼 이전하면 주등기한다, 부기등기한다. 부기등기. 그럼 이거는 무슨 등기? 주등기. 이거는 뭐다? 부기등기. 그럼 이제 2번에 또 저당이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럼 정리합니다.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안다. 오덱이다. 그럼 이 부기등기가 2번 저당권보다 우선이다, 우선 아이다? 우선. 그럼 여기 보세요. 2번 저당권이 우선입니까? 부기등기가 우선입니까? 부기등기. 그러면 옆에다가 이렇게 여기다 쓸 수 있으면 모르겠거든. 부기등기가 우선이지. 맞다, 맞다, 맞지. 그렇게 딱 정리를 해두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1번 건조당이 말소되어 있네요. 어디야 합니다. 1번 건조당이 여기 딱 가졌어요. 회복을 했어요. 맞아요? 네. 그럼 3번 건조당권에 우선한다. 오더와이더. 오. 다시 합니다. 말소 회복등기의 순위는 종전순위에 회복한다. 오더와이더. 오. 몇 번이 잘못 말소됐다? 1번. 그럼 회복도 몇 번이다? 1번. 그럼 1번은 3번에 우선한다, 우선 안한다, 우선하대. 감 잡았다, 안 잡았다? 잡았다. 자 그럼 이 그림을 잠깐 볼게요. 1번에 건조당권이 있거든. 2번에서 1번을 마소시켰어요. 그럼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 깨끗해, 깨끗하니까 3번에 새 저당권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럼 여기다가 표시를 놨어요. 그러면 이 1번 전환권이 잘못 말소가 된 거예요. 그럼 1번 전환권이 잘못 말소가 되면 회복을 하죠. 그럼 말소 회복등기의 순위는 시위다. 1번. 그럼 여기에 회복을 하면 이것보다도 우선이다, 우선하이다, 우선. 그럼 표시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표시, 이렇게 표시를 놨어요. 맞아요? 그럼 번호를 보면 알죠. 이게 회복을 하면 3번보다 우선이다, 우선하이다, 우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결했죠? 그럼 두 번째 갑니다. 이거는 간단합니다.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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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그럼 2번 전환이 틀린 것이고 이건 뭣고 틀린 것이에요. 그 다음 3번으로 갑니다. 아리얼입니다. 전 소유자에게도 추정력이 있다, 없다, 시작. 있다, 그럼 없다 하니까 틀렸어요. 그 다음에 건전한 건설증 등기를 유용할 수 있다, 없다, 시작. 있다. 이게 무효등기 유용이죠. 여기서 정리를 해볼 때,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시험에 가면 추정력이 무엇이냐는 시험 문제는 없거든. 대개 추정력에 OX를 묻는다, 이 말이에요. 답만 딱 외우세요. 추정력은 갑구, 얼구, 권리, 관계에서는 인정을 한다, 한다, 한다. 표제부인은 인정한다, 한다, 안 하냐. 추정력은 종국등기입니다. 애비등기인 가등기에서는 인정한다, 한다, 안 하냐. 그대로 하면 됩니다. 전 소유자에게도 추정력이 있다, 그러나 전 소유자가 양도한 사실을 부인했다면 추정력은 있다, 없다, 없다. 다시 할게요.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등기의 추정력이다, 점유의 추정력이다, 시작. 등기, 고래 딱 정리를 하면 되고. 자, 이렇게 해보세요. 답을 딱 외우세요. 무효등기의 유용한. 갑골구에서만 인정을 합니다. 표제부에서는 있다, 없다. 그러면 이 밑에 걸 외워버리세요. 지금부터 이걸 딱 외워버리세요. 지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잠깐만 와볼게요. 부동산 표시가 있고, 권리 관계가 있거든. 이게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지. 그러면 이게 표제부다, 표제바이다, 표제바. 이게 부동산 표시, 이거는 권리 관계잖아요. 그러면 답입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누었다는 말은 내용이 같아다, 다르다. 그러면 이게 O면 이거는 X입니다. 이게 O면 이거는 X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걸 여기서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표제부는 부동산보다 표시. 그럼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 글자로 쓰면 틀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험장에 가면 이 글자를 쓸 수도 있고, 이 글자로 쓴다 이 말이에요. 다시다. 소재, 지방, 지목, 면접, 구조, 종료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표제부는 메돌린에 신청한다. 이럴. 그럼 이 두 개를 묶었어요. 그럼 멸실등기는 표제보다 표제바이다. 표제부는 메돌린이다. 이럴. 그러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은 몹시, 지체 없이. 그대로 딱 이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등량입니다. 표제부는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단독입니다. 그럼 표제부는 단독신청이죠. 제가 칠판을 봅니다. 단독이니까 의무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인감 등기빌룡부 제출하지 않아. 맞아요? 그럼 표제부에는 예관계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예관계인에서는 첨부하지 않아. 표제부의 1, 2, 3, 4는 무슨 번호? 표시번호. 갑골구의 1, 2, 3, 4는 무슨 번호? 설이번호. 여기까지는 시험에 시험에 내는 거 아니에요. 여기입니다. 표제부에는 접수연월 1은 기록해야 해요. 해. 그러나 접수번호는 기록해야 해요. 안 하지. 표제부는 접수번호 기록한다 한다 한다. 안 하지. 그럼 표제부에는 가등기, 부기등기, 추등력, 무효등기 이용할 수 있다 없다. 그대로 이어버리면 되는 거야. 그대로 이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통과.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등기소 등기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여기서 등기사무에 위임권자는 시이다. 대법원자. 관할 등기소 지정권자는 시이다. 상급법원의 장 그대로 이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봅니다. 등기사무증지권자는 지방법원장이다.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자예요. 그러면 답은 몇 번이다? 3번. 됐죠? 그 다음에 이거는 등기관의 지정권자는 시이다.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 맞아요? 네. 그러면 자기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이 등기사무에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상식으로 부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리로 오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것만 딱 이어면 되는 거랑. 딱 이어면 됩니다. 자, 정리합니다. 관할 등기소 지정권자는 시이다. 상급법원의 장. 등기사무위인권자, 등기사무위정지권자, 등기부복구 손상방지권자 시이다. 대법원장. 그러면 여기서는 나중에 가면 여기에 위임이 있다 있다. 그러니까 등기사무위, 복구는 다시 할게요. 지적공부가 분실이 돼서 복구해야 돼, 안 돼요? 그런 지적소관청이 복구를 하지. 그러나 정보처리 시스템은 시도리사, 실현군수구, 정량이 복구를 해야 하네요. 등기부복구는 대법원장이 한다 이 말이에요. 하는데 아랫사람한테 위임을 하는 거예요. 위임, 위임할 때 답은 이겁니다. 등기부가 있고 신청서가 있다 있다 있지. 등기부는 누구한테 위임한다? 법원 행정처장. 법원 행정처장. 신청서는 누구한테 위임한다? 지방법원장. 이렇게 해두면 되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되지.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이해했어요? 이건 단순한 게입니다. 단순한 게.